E-MALS 2010년 지상에 설치된 E-MALS로 이륙 중인 F-A-182 일렉트로펄트란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전기식으로 바꾼 것이다. E-MALS라고도 한다. 미국은 리니어 모터와 전자기식으로 작동하는 캐터펄트를 개발 중이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 것이며 압축 공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스터빈 추진 선박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증기 캐터펄트를 위해 별도의 스팀 보일러를 설치해야 했던 필요성을 없애줄 것이다. 미 해군의 제럴드 아르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과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할 계획이다. 제럴드 아르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에 장착될 E-MALS는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 중이며 2010년 6월 1일 지상에 설치된 일렉트로펄트에서 T-45 훈련기에 이륙 시험을 하였다. E-MALS는 91m 길이이며 45톤의 전투기를 시속 240km로 가속할 수 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는 95MJ이었는데 E-MALS는 122MJ로서 29% 출력이 향상되었다. 재충전 시간은 45초로 증기식보다 단축되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두 척의 스키점프대를 장착해 F-35B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려 했으나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실패하자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해 F-35C를 탑재하려고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다 다시 계약을 변경하여 수직이착륙기를 주문했다. 일단 스키점프대의 F-35B 수직이착륙 버전을 사용하다가 일렉트로펄트 개발이 완료되면 F-35C를 도입할 계획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용 장치 때문에 최대 무장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프랑스는 차기 프랑스 항공모함에 일렉트로펄트를 설치하여 라파를 탑재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4일 중국 해군이 화베이 지역 실험장에서 젠-15 전투기를 이용해 E-MALS 실험에 성공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 대신 E-MALS를 이용하면 설비를 간소화할 수 있고 사출 시스템의 무게 및 운영 인원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항공모함에 여분의 공간이 늘어나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국은 독도함에 유사시 스키점프대를 장착해 31톤 F-35B 수직이착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하면 31톤 F-35C 항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보도된 적이 없다. 다만 한국의 공상과학 소설에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한 한국형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정도의 논의 수준이며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불곰사업에서 스키점프대와 일렉트로펄트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독도함에 일렉트로펄트 1개를 장착하면 6톤 T-45 고시호크, 24톤 C2 그레이하운드 30인승 수송기, 30톤 F, A-18E 슈퍼 호넷, 26톤 E-2D 호크아이, 31톤 F-35C 라이트닝 E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독도함과 같은 크기인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 항공모함이 실증한 바 있다. 스팀 캐터펄트에 비교하면 E-MALS는 더 가볍고, 더 작고, 유지보수가 쉽고, 더 고장이 적고, 재충전이 빨리 되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스팀 캐터펄트는 1회 발사에 610kg 위 증기가 필요하다. E-MALS는 가벼운 무인기, 무거운 수송기에 맞게 출력 조절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